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고1 모여라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다 모이셨나요? 기말고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덥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선생님도 힘을 내가지고 캐스트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도형의 방정식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이제 원이 들어갈 건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과 접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캐스트 영상을 촬영을 하기 전에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해 줄까라고 선생님도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구종의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원과 접선에 관련된 내용만 선생님이 추렸거든요. 오늘 이 캐스트 자체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기말고사 보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원과 접선인데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예요. 그 기본적인 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고 지금 기말고사를 보기 바로 전이다 보니까 자, 어떠한 원의 접선들이 있냐면 원 위의 점, 첫 번째 나하고 정리할 내용은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을 알려주면서 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는 거예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을 나하고 지금 다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원이 이렇게 있어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알려줘요. 직선에 기울어진 정도가 이 정도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이 정도. 1 증가할 때 2 증가할 때 이 정도 되는 애를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접하게 만들어 보니까 자,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원 밖의 점을 하나 알려줍니다. 원 밖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형태에서 크게 세 가지의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을 오늘 다 건드릴 건데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세 번째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내용의 좀 심화된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예, 지금부터 열심히 함께 할게요. 자,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우개 잠깐 가져올게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기본적인 형태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이라고 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제곱, 자, 여기 뭐 r이 양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자,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오케이? 그 원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그 점, 뭐 P라고 합시다. 그 점, P,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 자, 지금 그려져 있는 저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얘는 공식화되어 있죠. 그 공식은 x1, x 플러스 y1, 자, y는 r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의 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교과서를 반드시 펼치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증명되어 있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네, 시험 보러 가시고요. 자,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서 교과서에 필수적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1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 있는데 오케이, 자, 이런 원이 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2,5인 원이야. 그치? 그 원, 위에 점, 위에 점, 1,2, 자, 1하고 2를 대입해보니까 딱 그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x1, x 플러스 y온, y는 r제곱이야. x1이 예고 y1이 예거든요. 그래서 1x 플러스 2y는 r제곱 그래서 5 해서 끝난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니? x 플러스 2y는 5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1번의 접선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에 있는 점 1,2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는 그 접선이 이 원하고도 접한다. 그 접선이 이 원하고도 또 접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k값이 뭐냐? 그럼 봐봐. 아, 얘들아. 원이랑 직선이 접한다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원이 이렇게 있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원이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접한다라고 해요.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자, 그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랑 같다. 그러면 바로 얘가 접선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맞아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이 원이랑 직선이 접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은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자, 원이라고 하는 건 x, y에 관련된 2차식이죠. 그러면 1차를 2차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한 문자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랬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그때의 실근이 한 개 나온다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접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이해 되셨죠? 그럼 여기 봐봐. 1번의 접선이라는 건 1번에서 우리가 구했다고. x 플러스 2, y는 5라고. 그쵸? 걔가 이 원하고도 접해요. 그러면 이 원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직선이 지금 x 플러스 2, y는 5다. 얘하고 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됐니? 그러면 아, 이 중심이 몇인데? 얘가 마이너스 3, 2구나. 거기에서 바로 이 직선.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까지의 거리. 그것이 이 원의 반지름은 여기를 나타내고 있지. 이게 반지름의 제곱의 표현이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반지름은. 자, 바로 한번 해볼까요? 루트 1, 1은 1 플러스 2, 2, 4 이거 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거기다가 플러스 2, 2, 4. 자, 마이너스 5까지 해주면 걔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자, 여기 있는 그 원의 반지름이 루트 13 마이너스 k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만 이제 산수만 계산하면 돼.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8인데 플러스 4가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4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4죠. 자, 4라고 하는 애는 자, 루트 안에 5하고 얘가 곱해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5를 곱하니까 5, 3, 15. 자, 65 마이너스 5k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양변을 동시에 제곱을 하게 되면 65 마이너스 5k가 누가 되면 되냐면 4, 4, 16이면 돼요. 그래서 5k가 여기서 이제 16이 빠질 거니까 얘가 지금 49가 되나요? 그래서 k는 5분의 49다. 자,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k값이 뭐니 k는 5분의 49야.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이랑 직선이랑 접한다라고 했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또는 직선을 원에 대입해서 걔가 2차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10. 여기 위에 있는 점 a, 2, 0에서의 접선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그 원이, 그 원이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r인 즉,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는 원이라면 그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 on x 플러스 y on y는 r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중심이 0, 0인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평이의 동행이 된 원이에요. 근데 그 원 위에도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저런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아이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굉장히 간단하니까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원이 있는 거야. 얘도 여기 원 위에 이런 점이 있는 거죠. 2, 0이라고 하는 애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가장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죠. 이 접선의 방정식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자, 이렇게 내가 이었어. 그러면 여기 지금 점 이게 A죠.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5에서부터 A까지 5A 직선 5A라고 하는 얘하고 지금 접선하고는 각이 몇 도냐면 90도예요. 자,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직선 5A의 기울기를 구해볼까? 자, 중심이 지금 1, 마이너스 3이다 보니까 점이 두 개가 등장을 하면 두 점으로 생기는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2, 마이너스 1분에 누가 되냐면 자, 0,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기울기가 3이에요. 이놈의 기울기가 3이면 수직하고 있는 내가 구해야 될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단 말이야. 3에다가 누굴 곱해야지? 마이너스 1이 돼? 수직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게임 끝났어. 자, 내가 구해야 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인데 그놈의 기울기가 나왔어요. 그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왜? 자, 여기 5하고 A를 연결한 직선 5A의 기울기가 3이었기 때문에 직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 나왔고요. 지나가는 한 점이 나왔는데 지나가는 한 점은 2,0이에요. 자, 얘 기울기 나왔지 지나가는 이 점, 접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울기 알고 지나가는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나요? 나오죠. 자, 갑니다. Y 마이너스 Y1 자, 이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 해서 끝내시면 돼요. 자, 접선의 방정식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쌤하고 교과서에 나온 가장 기본적인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중심이 0,0이든 평행이든이 됐든 그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대부분 실려있다 보니까 하나 더 정리를 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위에 있는 점 자, 0, 마이너스 5 4, 3 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 위에 있어요. 직접 대입해보시면 진짜 거기 위에 있죠. 근데 C라고 하는 점은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점이야. 그러니까 C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수히 많은 점이 될 수 있죠. 원 위에 있는 점 누구든지 들 수 있으니까 삼각형 ABC를 만드는데 그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라. 자, 그림을 그려볼게. 얘가 지금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5인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셨어요? 네, 5 자, 여기 5 마이너스 5 자, 얘가 0 자, 얘가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생기네요. 근데 지금 0, 0콤마 마이너스 5가 A래요. 자, 여기가 지금 A랍니다. B는 4, 3이니까 4, 3 대략 한 요정도 되겠네요. B가 여기에요. 4, 3이에요. 그래서 A, B는 이미 점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변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C라고 하는 점은 이런 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보여? 자, 보여? 이런 데 C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ABC의 삼각형을 만드는데 뭐가 되게 하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라. 그랬어. 넓이가 최대가 되게. 그럼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자, A랑 B라고 하는 변은 이 변 길이는 고칠 수가 없잖아. 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C를 이용해서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잘 봐. 그림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 이렇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대강 한 요정도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근데 그 점이 어느 점일까? 자, 그 점이 어느 점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합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여기 A랑 B라고 하는 점과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나오죠. 그 기울어진 정도. 자, 분필로 요 기울기 그대로 맞춰서 그대로 끌고 갈게. 그대로 끌고 가서 여기 보면 딱 접하게 되는 그 기울기이면서 이 원에 접하게 되는 그 접선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접하게 되는 접선과 원과 만나는 그 접점이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얘의 높이가 될 수 있는 최대의 높이이자 이 삼각형의 점, C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돼.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선생님이 원과 접선을 다 정리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얘는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나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괜찮니? 자, 그럼 봐봐. 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근데 얘가 기울기를 갖고 있잖아. 이 기울기는 뭘까요? 자,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0, 분의 얘가 0, 마이너스 5지. 그러면 4에서 얘 뺐어. 3에서 얘 빼면 되잖아. 3 플러스 5가 돼가지고 기울기가 4분의 8이니까 2예요. 기울기가 2야. 그럼 이제 시작할게. 기울기가 2면서 기울기가 2이면서 자, 여기 있는 원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고 하는 원을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바로 얘예요.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얘가 5이기 때문에 5 2x 플러스 r 루트 m제곱 그럼 2, 2, 4죠. 더하기 1하니까 5가 돼서 이게 지금 바로 얘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 정리해 줄게요. 자, 갑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r인 1이에요. 자, 기울기가 m인 자, 여기에 접하는 접선 이라고 하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모든 교과서에 공식화되어 있어 나와 있어요.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막바로 나오고 여기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쪽으로도 하나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2인 접선은 내가 두 개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접선은 여기죠. 여기 있는 애는 보니까 2x 플러스 루트 5 루트 5 중에 누구예요? 플러스 5 루트 5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접선의 방정식은 누구냐면 y는 2x 플러스 5 루트 5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봐. 자, 여기서 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잖아. 그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위해서는 a랑 b라고 하는 점과 점사의 거리가 필요해. 그게 밑변이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높이만 필요하면 돼요. 높이만 구하면 되지 c라고 하는 점을 내가 지금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높이가 되는 거 맞나요? 그치? 높이지? 이 직선이 나왔잖아.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 루트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야. 그 직선이랑 a라고 하는 점을 이용할게. 자, a라고 하는 점이 0, 마이너스 5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아, 바로 여기 있는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높이를 지금부터 구할게요. 루트 2, 2, 4 플러스 1, 1은 1 분의 절대값 자, 0이지 여기는 5지 자, 플러스 5 루트 5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루트 5분의 얘가 5 플러스 5 루트 5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높이예요. 높이. 자, 내가 구해야 될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변만 구하면 끝나나요? 자, 밑변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밑변은 루트 4에서 0 빼서 제곱 16 자,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8이죠. 8, 8에 64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루트 80이에요. 루트 80이 4, 2, 8 4, 5, 20 자, 4 루트 5죠. 자, 그럼 이제 밑변이 나왔고 높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삼각형 넓이의 최대는 밑변 높이 2분의 1만 하면 끝나요. 밑변이 4 루트 5지 자, 높이가 루트 5분의 자, 5 플러스 5 루트 5죠. 거기다가 2분의 1만 해주시면 정답이 되는데 짠, 짠 2, 1은 2, 2, 4 그래서 2, 5, 10에 플러스 10 루트 5가 됩니다. 정답은 10 플러스 10 루트 5다.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 여기에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원에 접하는 접선 그 접점이 그 원하는 점시가 됐을 때다라고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 기울기 알대의 접선의 방정식도 네, 두 번째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원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의 문제들을 살펴볼게요. 자, 이제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들어갈게요. 자, 얘는요.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원밖에 자, 여기가 이제 a, b라고 하는 점인 거야. 원밖에 있는 한 점이 있는 거고 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원일 때 즉,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일 때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가 교과서에 다 실려 있으니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 a, b라고 하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즉, 접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접점이 있을 거잖아. 지금 봐도 접점이 딱 이렇게 두 개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 접점을 설정해요. 그 접점을 x1, y1 자,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그 접점에서의 자,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r인 1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였지? x1, x y1, y는 r제곱이었잖아. 분명히 얘는 그렇게 생기는 애야. 근데 걔가 누굴 지나가냐면 얘를 지나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여기에다가 b를 대입하게 돼요. 그러면 x1과 y1에 관련된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x1, y1은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치?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 x1, y1을 대입해도 된다.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등식이 또 성립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차로 되어 있는 x1, y1에 관련된 공개식을 r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하게 되면 x1과 y1이라고 하는 그 접점의 좌표가 두 개 나옵니다. 접점의 좌표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x1, x, y1, y는 r제곱이라고 하는 그 직선이 두 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 접점과 이 접점이 나오게 되고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선생님 중심이 0, 0인 원이 아니면 우리 바로 저렇게 쓰지 못하잖아요. 맞아. 저렇게 쓰지 못하는데 중심이 0, 0인 원이 아니면 어떻게 풀죠? 얘들아, 이렇게 풀면 돼. 자, 얘는 모든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갖다 푸시면 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가지고 푸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어.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a, b야. 자, 갑니다.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밖에 있는 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y-y1은 m을 모르는 거야. m을 모르니까 m을 미지수라고 놓고 m, x-x1인 x-a라고 하는 이런 직선입니다.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들은 다 그렇게 생기죠. 한 정적을 꼭 지나가는 직선. 기울기를 몰라. 그래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그래, 그런 직선이 되게 많은데 걔네들 중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되게 하는 그 직선을 찾을 게 그럼 딱 두 개만 나오는 거야. 자, 오케이. 그래, 그럼 이 원의 중심이 0, 0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원의 중심이 뭐 2, 3이었어.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 자, 그것이 이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놓잖아요. 등식을 놓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m값이 나와요. 자, m값이 몇 개 나와야 되냐면 m값이 두 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m 여기다 한 번 집어넣고 m 또 한 번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m값이 한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m값 한 개 집어넣은 접선은 반드시 맞고 나머지 하나는 그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 직선 한 개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 1번 가지고 쌤이 이러한 내용을 다 같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자, 점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은 원 위에다가 대입을 해볼까? 2, 4, 1, 1, 1 자, 5잖아요. 4가 되지 않으니까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그 점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풀 건데 얘는 왜냐면 중심이 0, 0인 원이니까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접점을 x1, y1이라고 놓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 되니까 4 되겠지. 얘가 0,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자, 이렇게 돼 그게 접선의 방정식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근데 걔가 얘를 지나가 2, 마이너스 1 자, 위에서 그림에서는 다 보여줬죠?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랬더니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이 x1 마이너스 y1 은 4다 라고 하는 이런 x1, y1에 관련된 1차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x1, y1은 그림에서 보듯이 누구 위에 있는 점이냐면 그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접점을 내가 미지수로 놨잖아. 원 위에 있는 점 오케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자, 4다 라고 하는 식이 성립할 거 아니냐. 그럼 이걸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y1이라고 하는 애는 2x1에 빼기 4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x1의 제곱에 플러스 2x1 마이너스 4에 전제 제곱 해놓고 4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면 얘가 x1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맞아요? 2차 방정식이 돼. 그래서 이 식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왔어.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5x1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6x1에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대각선 팍팍 했더니 여기는 5하고 1하고 여기 16이 돼야 되니까 이걸 12니까 이거를 2, 6, 12 하니까 2하고 6 해서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면 2, 5, 10하고 6해서 16마저 떨어졌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래서 x1이 두 개 나와. x1은 하나는 5분의 6이 나오고 x1 중에 하나는 2가 나오네.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짝꿍 y1을 찾아야지. y1이 뭐냐? 그 y1을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x1이 5분의 6이야. 그러면 y1이 뭐냐? 마이너스 5분의 8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x1에다 2를 딱 집어넣더니 y1이 뭐 나오냐면 0이 나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접점이 두 개 나왔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뭐니까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더라. 그치? 접점 두 개를 대입해. 그래서 하나는 5분의 6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8y 자 이거는 자 4다라고 하는 접선이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x1에다 2를 대입해서 얘가 2x y1이 0이면 싹 0이 되어버리죠. 이게 4다라고 하는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이거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시겠죠? 정리는 뭐 x는 2가 되는 거고 여기 양변에다가 5를 곱해가지고 뭐 2로 나누고 해서 예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 구했잖아. 근데 요걸 갖다가 쌤이 자 요 풀이로 한번 풀어볼게. 똑같은 문제인데 요 뒤에 있는 풀이로 한번 풀어본다고. 괜찮아요? 자 2,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찾으니까 이 점을 지나가요.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은 y, 마이너스 y1 자, 플러스 1은 자, m을 모르니까 m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이다. 자, 요거 지나가니까 2, 마이너스 1 자,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2, 마이너스 1을 꼭 지나가는 직선이야. 맞지? 그럼 얘를 m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요. 괜찮죠? 그 직선이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놓을 건데 얘가 원의 중심이 0,0이잖아. 0,0하고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 몇이야? 보니까 반지름이 2야. 자, 반지름 2와 같다 로 등식을 놓을 거거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 m의 제곱에 플러스 1 이거 분의 절대값 자, 빵, 빵 해서 얘가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것이 반지름인 자, 2가 되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난다 볼게. 자, 얘를 풀면 절대값 마이너스 2m에 자, 마이너스 1 이라고 되어 있는 게요.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자, 이렇게 양변에 절대값이랑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동시에 제곱을 하시면 돼요.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제곱을 하면 4m의 제곱에 자, 둘 곱하니까 2m인데 걔가 두 번 플러스 4m에 자, 플러스 1 이렇게 있잖아. 자, 얘를 제곱하게 되면 4 해놓고 m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거든. 즉, 4m제곱 플러스 4가 되겠지. 내가 m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4m제곱이랑 여기 4m제곱이 소가 되고 남는 m이 4m은 자, 여기 4가 남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어? 4에서 1을 빼. 그럼 얘가 3이 되면서 m이 4분의 3이야 가 하나밖에 안 나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y 플러스 1은 4분의 3 x 마이너스 2 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 딱 하나가 나오는데 걔가 얘예요. 걔가 얘예요. 그러면 어? 이거 m값 하나밖에 안 나오면 접선은 한 개 아닌가요? 아니? 반드시 두 개 있어. 자,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 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살짝 그려볼게요. 지금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근데 원밖에 있는 점이 여기가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원인데 원밖에 있는 점이 지금 2,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자,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하나는 얘예요. 하나는 이런 애가 되겠죠. 자, 되셨니? 그래서 요게 하나가 나온 거고 얘는 어떤 직선이냐면 x는 2 라고 하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랑 아, 그래서 하나랑 x는 2 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더 있어 라는 것까지 챙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1번 쌤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서 본격적으로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긋는 접선 두 개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나하고 살펴볼게.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퀘스트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주는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러니까 내신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영상이에요. 자, 볼게. 원이야 점 p가 1,3이니까 당연히 원밖에 있는 점이겠지 대입해보면 알잖아. 그죠? 그 점에서 접선이 그려지는 형태를 가지고 하나의 예를 가지고 지금 다 설명을 할 건데요. 기억 보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예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뭐 이렇게 루트 5가 되는 이런 류의 원에 밖에 있는 점 p라고 하는 1,3에서 긋는 접선이 두 개지. 그러면 첫 번째 형태는 어떤 거냐면 그래 접점이 생기잖아.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첫 번째 나하고 했듯이. 자,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내리 꽂았을 때 접점이 생기지. 음, 네, 생겨요. 그 접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선분 a, b가 되는데 그 선분 a, b의 길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선분 a, b의 길이는 지금부터 어떻게 구할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도형적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지. 중심이 o야. 걔하고 p를 이렇게 연결할게. 그리고 a랑 o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직각인 건 아시죠? 접점이니까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왜냐하면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이 공통으로 있고 직각, 직각의 얘가 지금 밑변이 반지름의 길이로 둘이 똑같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합동이야.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같아져요. 맞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h라고 놓을게요. 자, a, o, h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o, h라고 하는 삼각형도 합동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공통으로 되어 있고 얘가 반지름, 반지름이고 여기 있는 각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동 조건 뭐 s, a, e, s 그래서 합동이에요. 합동이면 이 두 부분의 길이가 똑같고 얘네들이 이등변삼각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직각이 돼요. 되셨죠? 직각이고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아져요. 자,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항상 원밖에 있는 점 원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내리꽂아서 그 접점들이 생기고 그 접점으로 이러한 도형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는 직각 여기는 직각 자, 여기가 직각으로 만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성분 a, b의 길이를 다 구해볼 건데 간다 op의 길이를 구해 성분 op의 길이는 얘가 지금 중심이 0,0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그래서 얘가 1, 1은 1 플러스 3, 3, 9가 돼가지고 루트 10이야 자, op의 길이 나왔지? 자, oa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야 자, 루트 5야 됐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p의 길이가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 반드시 생각하기 그래서 ap의 길이를 구하면 얘가 누가 되냐면 아, 루트 빗변의 제곱 자, 얘에서 얘의 제곱을 빼 그래서 얘가 루트 5야 어? 얘가 루트 5야 그러면 이제 나는 ab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거잖아 이걸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을 선생님이 살짝 쿵 가져올게요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의 길이가 루트 5야 자, 여기의 길이가 루트 5야 자, 사실 얘가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다 똑같아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거든요 이 문제는 정사각형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이해해주세요 자, 이 루트 5, 루트 5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몇이냐면은 op의 길이가 루트 10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h의 길이를 나하고 구해보는 거야 넓이 가져가면 되잖아 자, 얘하고 얘를 곱한 거는 얘하고 h를 곱한 거랑 같다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래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루트 5, 5, 25니까 5죠 그냥 5라고 쓸게요 이거는 루트 10h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h 부분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10분의 5가 됩니다 그런데 선분 a, b는 얘가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한테 두 배 해주시면 돼요 그 정답은 루트 10분의 10이니까 자, 얘를 루트 10, 루트 10으로 유리화를 해주시면 루트 10이 돼요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할 때 이런 도형을 반드시 생각할 것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자, 갑니다 얘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인데 이 원에 접해 자, 이게 a고 이게 b야 그치? a하고 b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관계냐면은 어? 수직한대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원에 접하는 그 두 접선이 수직한다 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원에 중심하고 여기 연결하고 중심하고 연결하면 여기도 직각, 직각이거든요 수직을 하게 되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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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안에 있는 각들이 다 90도가 되니까 얘가 정사각형이 돼요 정사각형이면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r이잖아요 r, 여기서 대각선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여기가 r루트 2가 돼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밖에 있는 한 점까지 점과 점사의 거리가 r루트 2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반지름인 r의 길이가 나옵니다 반지름인 r의 길이가 나오는데 얘가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도 이 a, b의 길이 역시도 얘의 길이랑 똑같죠 이 문제는 사실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 b의 길이를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이 중심에서부터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수직하게 되면 두 접선이 수직하게 되면 r루트 2라고 하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 오케이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대부분 실려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넘어올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얘는 같은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고 점 p가 1, 3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내리 꽂았어요 자, 접선을 내리 꽂았는데 여기 접점이 두 개 생기죠 이 두 개의 접점을 이은 직선 즉, 이 직선 a, b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a, b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자, 이제 갑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a, b의 방정식은 봐 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꼴일 때야 지금 이 원은 이런 원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얘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할 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바로 이 원 위에 있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접점을 지금부터 x1, y1이라고 놓고 얘를 x2, y2라고 놓는 거야 원 밖에 있는 이 하나의 점은 a, b라고 놓을게 이것도 뭐 r제곱 이렇게 일반화 시켜도 상관없어 r제곱이라고 할까요? 일반화 시켜서 얘도 r제곱 이렇게 되는 원이에요 자, 이런 상태일 때 잘 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면 뭐라 그랬죠? 얘는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입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얘는 x2, x 플러스 y2, y는 r제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직선도 이 직선도 얘를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x, y에 a, b, x, y에 a, b 대입이 가능해지거든 대입을 해서 써보니까 x1에 a, 그치? a를 앞쪽에 쓸게 a, x1 플러스 b, y1은 r제곱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할 거야 자, 여기도 a를 집어넣으니까 a, x2 플러스 b, y2는 r제곱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할 거야 그치? 그치? 자, 이게 성립을 하는데 만약에 a, x 플러스 b, y는 r제곱이다 이게 지금 x, y에 관련된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여기에 x 대신에 x1, y1을 대입하고 x2, y2를 대입했을 때 이 는이 성립하죠 왼쪽에 두 개의 등식이 성립했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그럼 이 직선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x1, y1이랑 x2, y2라고 하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근데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돼요 걔가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가 바로 이렇게 생겨요 a, x 플러스 b, y나 r제곱 그럼 봐봐 직선 a, b의 방정식 우리는 이 내용을 알잖아 막바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어? 그래? 직선 a, b의 방정식은 어? 얘는 있잖아 여기가 지금 1, 3이잖아 그러면 1, 얘가 지금 어떤 원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죠? 아, 얘는 1x 플러스 3y는 5야 라고 하는 애가 바로 a, b를 접점 두 개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버리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 x 더하기 3y는 5다 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네,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점 a랑 점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해요 접점이 생겨 그랬을 때 그 접점의 좌표를 구하렴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버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 원방이랑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가 되니까 여기서 x는 5-3y에서 이 x를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자, 대입을 하게 되면 5-3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면서 y 값이 나오죠 그치? y 값이 나오는데 그 y 값이 몇 개 나오냐면 두 개 나와요 제가 이 셈이 이거 두 개는 y 값 두 개는 써줄게요 그래서 y는 한 개가 1이 나왔고요 자, y는 한 개가 누가 나오냐면 자, 2가 나와요 그때 해당되는 짝꿍 x들이 나오겠죠? 그때 해당되는 짝꿍 x들을 찾으면 자, y는 1일 때 x는 2 이렇게 해서 한 쌍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x가 몇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y가 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a랑 b라고 하는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2,1하고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좌회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치? 내가 이 직선을 구했잖아 그러면 점 p가 1,3이니까 1,3에서 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 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 점과 직선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자, 거리를 구했더니 루트 1,1은 1 플러스 3,3,9가 되지 그치? 그것뿐에 여기는 1에다가 3,3,9에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높이가 돼요 거기에다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 선분 a,b의 좌표가 나왔다 그럼 점과 점사의 거리 하시면 되고 앞에서 우리가 선분 a,b의 길을 루트 10이라고 구해놨었잖아요 자, 그래 여기다가 루트 10 자, 그 다음에 2분의 1 하시면 삼각형 pab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루트 10, 루트 10 약분하고 여기가 지금 10에서 5를 뺀 거니까 5죠 자, 넓이는 2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얘를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정사각형 안에 그려져 있는 저런 그림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겠죠 도형편을 이용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디귿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앞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똑같은 유형이에요 똑같은 유형인데 디귿 한번 볼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에요 중심이 0,0 반지심이 루트 5인 그런 원인데 원 밖에 있는 점 p가 있어 얘를 몰라 얘를 몰라 원 밖에 있는 한 점 p가 있어 그 점 p에서 지금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두 개 그었어 그랬을 때 만나는 그 접점을 a랑 b라고 할게 근데 그 a, b를 이제 직선 a, b를 구해보니까 그 접점을 연결해서 직선 a, b를 구해보니까 그 직선이 있잖아 x와게 y-1은 0이야 얘들아 그랬을 때 그 점 p가 뭐겠니? 라는 거야 점 p가 뭐겠니? 근데 이거는 잘 볼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 p가 a, b라고 하면 얘는 쌤이 a, x 플러스 b, y는 r제곱 5야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니은에서 정리했잖아요 그지? 얘가 얘야 얘가 얘야 똑같은 직선이 돼야 돼 그러려면 ax 플러스 b, 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애랑 얘하고 직선 자체가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5를 곱할게요 그럼 얘가 얘를 5를 곱하면 5x 플러스 5y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서 그게 얘여야 돼 그래서 a랑 b가 나와 a는 5, b는 5 자, 점 p의 좌표가 뭐였냐면 5, 5였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쌤이 자꾸 이제 캐스트를 뭘 여러분들 준비해서 나올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에서는 접선이 하이라이트잖아요 접선 파트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치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구종의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공부하실 때 정말 상위권을 목표로 공부를 하신다 그랬을 때 이런 내용도 다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기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음, 우리 기말고사 정말 잘 보셔야죠 캐스트 이게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탄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하고요 기말고사 진짜 진짜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사탄에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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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